한글자막은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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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이분이 누구세요? 저희가 뭐하러 왔냐면요 부이자 아 부이자? 비자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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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라이트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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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하러 왔습니다 네 독일 가야 돼서요 저희가 드디어 공영하러 갑니다 여러분 수아 오늘 굉장히 예쁘게 하고 왔어요 오늘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여러분 제 오늘 그트에 오늘outh의 페이스 한번 찍어주세요 네 예쁘네요 근데 지금 비자 하고 나서 뭐 하러 갈거냐면요 드디어 제가 소개ADAID 제가 4번 예약했지만 드디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케줄이 계속 생겼는데 오늘도 원래 우리 점심때 먹기로 했거든요? 어. 또 저녁으로 미뤄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따가 꼭 먹을 수 있게 바랄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맞아요, 오늘 10회 또예요. 아 요즘엔 날씨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어머, 어머 이상했죠? 여러분, 우리 비자 신청 성공!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진짜로 배고파, 이제. 갈기라 먹으러 갑니다! 배고파, 빨리! 밥 먹으러 가요!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너무 무서워! 안녕하세요! 하이! 메뉴 씨, 피고이스! 나 이제 마장 소스부터 사고요. 이따 따라 하겠어. 나도 이거 했어! 이거는... 기본이죠. 이거 안 나오면 먹을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고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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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필수입니다, 이거. 으으... 시켓다. 하! 하! 그렇게 많이 넣어?! 네, 그리고 마지막에 땀통이 다르. 와우... 나랑 완전 다르네. 잠깐만, 여러분. 저희 노래 나왔으면... 알아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머, 이런 거 알아보셨나요? 갑자기 오랜만에 나왔어요! 사회에... 제 소스는 하여자. своих 생각하네.. 어어... 아ㅋㅋ 빠바바바밤 빠바밤 빠밤쓰에 우리이드! 자, 제 소스 왔어요. 저희 이렇게... 얘가 뭐예요? 이거 아침은 배웠네. 지사하고요? 어, 네, 조심해. 어... 네, 감사합니다. 와아... 너무 맛있겠지? 우... 그, 이것 좀 빼줬어요. 이게 소스 4가지, 알려주세요 이거 이거 매운탕, 백탕, 토마토탕 이거 뭐죠? 이거 뭔가 태국 국냉국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일단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맛있어 이거 넣어야죠 이게 닭발인데, 중소식이 닭발 엄청 매워 자, 밥 먹자 잠깐만 이거 맛있어 이거는 이렇게 칠리 소스 찍어서 너무 맛있겠다 먹어봐 밥 먹어서 잘 먹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개맛입니다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어, 너무 시끄러워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맛있었어요 여러분,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면 먹고 싶어요 면? 면? 면이 먹고 있어요? 면이? 면이? 먹고 있어요? 면? 응 맛있어요 언니 언니 먹어? 여러분 제가 뭐 하는 줄 알아요? 리스키 발라 발라 봐 도마토를 립스틱 바르고 있어 진짜 빨개졌어 아닌데 더러워졌는데 아악! 진짜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정엽어 그래도 많이 먹었어 우리 맞아 진짜 대단해 고기 얼마나 먹었어 고기? 우리 얼마나 먹었는지 알아? 약국이 두 개 소고기 두 개 네 소고기 하나 또 있고 소고기 하나 여섯 여섯 유인분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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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일 미니 고기 콜라 그리 고기브 선생님 고기 무슨 콜라 눌렛 콜라 맘에 들어요? 맘에 들어요? 뭔데 맘에 들어요? 두리 스타일? 여기서? 네 두리 스타일 하나 둘 셋 아 배부로 그냥 잘 졸리네 자! 그게 식훈징이라고 뭔가 하루종일 널 수 없어 옛날에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밥먹고 쇼핑하고 돌아다니고 저녁까지 먹고 볼링치고 영화 보고 와 엄청 많이 한입이 지금 감사합니다 그냥 밥먹고 산책조금만 하고 나 다시 집에 가고 언니 그거 뭔지 알아? 나 알지마 맞아요 인자가 응 왜? 딱아도 제 선물은 선물? 선물? 우리랑 걸어갈 때는 제가 그냥 싸고 싶어 언니한테 얘기할게 나 이거 왜 사줘야되지? 나 이거 왜 사줘야되지? 어? 언니 안 사줘야돼 그냥 그냥 알려주니까 아 그래? 응 응 안 사줘 진짜 안 사줘야 돼 언니 알았어 안 살게 놔 안 살게 놔 열었어 끝났어 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저희 서비스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게 미니언이 고마워 아니 미니언 멋있게 결제했단 말이야 아니 나 저번에 오기도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쇼핑하러 왔어 진짜 한 1년? 2년 만이고 진짜 언제 오는지 몰라 난 기억이 나 기억이 안 나요 쇼핑하고 안녕 남은 미니언다 아무튼 슈아의 원피스를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즐거운 하루 안녕 여기 진짜 완전 슈아 스타일 그래서 제가 슈아한테 어 슈아씨 제가 추천해드리는 청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언니 이거 사줘. 이거 바꿔줄까요? 네 사주세요. 알았어, 안 살게. 나는 하나 샀다, 신발. 나도 제대로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밤이에요. 벌써 8시 될걸요? 저희가 쇼핑을 하고 이제 좀 지쳤어요. 이분이 가끔 졸려요. 그래서 지금 쇼핑에 왔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나와서 진짜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너무 재밌습니다. 조만간 이제 회사 갑니다. 회사 가야죠. 티 있어요. 이거 할까? 네. 과연 민니가 몰라, 이렇게 하면 되나? 어, 이렇게 하면 돼. 민니랑 슈아. 누가 뭘 나올지 한번 궁금하겠습니다. 네, 선토킨.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둘이 뭐 같은 거 나오고 있는 거 하기도 하고. 나 뭐야? 음료 한 단계, 뭐야? 음료 한 단계 사이즈 업. 오우! 나랑 똑같아. 저희... 혹시... 선생님! 저희 이거 사이즈 업 나왔는데 예! 오, 잘했다. 은경 원래 잘 안 나온가 봐. 대박. 축하해. 우리 할머니야? 축하해. 축하해. 여러분, 오늘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명동 일요. 명동 하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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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도와서요. 큐브. 큐브예요. 여러분. 오늘 계속 엔딩을 했지. 오, 안녕? 안녕. 안녕. 오, 씨, 깜짝이야. 야! 야! 여러분. 여러분. 오늘 계속 엔딩을 했지만 진짜 엔딩 왔습니다, 여러분. 몇 분지? 왜냐면 저희 회사 왔어요. 또 큐브. 자, 이제 엔딩.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보기. 네네. 안녕. 너 아니야. 엔딩 몇 번 찍은 거지? 하하하. 인사서로. 2,000,, 3,000, 2,000, 2,000, 3,000, 감사합니다.